야 남준아 우리 어제 먹었던 잡채 진짜 맛있었지? 와 진짜 그...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지? 다시 먹고 싶어. 진짜 미안하다. 좋아. 안무 났어, 안무 났어. 정신적으로 사과를 하세요. 정신적으로 미안하다. 정신적으로 사과를 하세요. 나도 7도 마실게요. 아니 저 화랑실... 화랑실이란다. 저는 냉장고에 있다. 아 그래요? 가져와. 어, 어, 시음. 어, 어, 시음. 어, 어, 어. 형이 이거 너무 낮는데? 슈지타. 내가 볼 때 여기 부딪히는 사람들 몇 명 있었다. 인정? 아니 없었어. 아 그래요? 대단한데? 정신 이 이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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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대중 그래 있네 어.. 비거.. 어.. 비힘 아니야? 왜 이게? -'∞-ㅂ-ㅂ-ㅂ-ㅂ-ㅂ-ㅂ-ㅐ-ㅂ forced 가석 Tao ребята Gospel Hę Kchenki лож'm 중심이에요 폴리기 재일 둘 다 둘 다 어머니 한 번 budget 이 아저씨. 또 여기 전혀 너무 좋은데 남주를 이런 거 보면 멋쟁이 아저씨들이 이런 거 하고 있지 opening 어? 모아서 보면 아저씨 half time half time 히하게 오 잠시만요 아 예 정물도 꺼야됩니다 역시 파견은 그냥 힘을 넣어도 아 예 정물도 꺼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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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람이 지금 가네. 남준씨 테이블 건들지 마세요. 이게 지금 고정대가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건들면 바로 무너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